떨어져서 지켜보게 왜? 내가 또 죽일 뻔 했거든 어찌보면 정연기보다 내가 더 위험한 존재일지도 모르겠어 내가 없어야 그 아이가 살아 네가 그 여자 때문에 인간이고 싶은 건 알겠다만 네가 그럼 그럴수록 난 더 닳고 더 무뎌질 거야 약속해줘봐 꼭 널 다시 부를테니 그때까지 기다려줘 참 웃읍지 않아 그 여자를 지키면 지킬수록 더 약해진다니 내가 다시 부러우면 그날 날 꼭 기억해줘 잊지마 내가 꼭 널 다시 구해 사람이 왜 윤희하는지 알아 지난 생을 참여하고 죄를 씻으라고 다시 태어난 거야 당신이 정연기라도 상관없어 내가 언제 죽는다고 해도 상관없어 내가 당신을 믿어 하여간다니 그 여자는 그곳에 대단해 그곳에 대단해 저렴한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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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곳에 감사합니다.